자 준비 대상점 쓸거지만 혼자가 아냐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돼준 듯해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내가 힘이 돼 내가 다가온 그대 사랑 없이 내게는 통화인 맞춰 그대 지 마법처럼 날 감싸줄게 정말 이런 기분처럼이야 음식은 그래도 힘든가요 그렇게 혼자 슬퍼하면 어떡해 우리 식물이 터져가는 동안 속에 내 맘을 비춰줄게 다가와 다가와 혼자가 아냐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돼준 듯해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안녕 안녕 네 슬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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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